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기어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기어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렉탐을 하면서 하기는 할 텐데 언제 하려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등장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2로 끝나려나? 안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듀엣은 끝나려나 아니면 다른 뭔가 새로운 형태로 나오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뭐 약간 그냥 있는 거에서 퍼메어 업데이트나 좀 해주고 약간의 옵션 그런 주변기기나 좀 추가되고 그런 정도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3세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아퍼지의 듀엣은 워낙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홈 레코딩의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혁신적인 제품이 있고 2007년도에 듀엣은 처음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2007년도에는 홈 레코딩의 하이 퀄리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 2007년도면은 이제 제가 갓 제대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오디오 장비들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막 옵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예 하이파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을 당연히 있었고 아예 엔트리급은 있었는데 그 중간에 100만원 언더에서 되게 하이파이의 그런 어떤 스펙은 갖고 있으면서 입출력은 단초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의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점에 되게 듀엣이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좋을 그런 제품이었죠 그래서 듀엣1이 많이 인기를 끌다가 2012년도에 듀엣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듀엣2가 뭐랄까 아프지의 거의 상징과도 같은 인터페이스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듀엣2가 워낙에 잘 됐기 때문에 듀엣3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좀 적당했으면 빨리 다음 거 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듀엣2가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듀엣2를 최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여유있게 개발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애지가 난 업그레이드로는 듀엣2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듀엣3를 내는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이를 갈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왜냐하면 정확하게 2012년도 때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새거 같은 중고로 왜냐하면 사셨는데 바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됐다고 좀 더 좋은 걸 가시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비닐도 안 뜯은 사자마자 민트급을 진짜 민트급을 구매해서 그거를 제가 거의 그 이후로 7년 정도 가까이 썼죠 진짜 오래 쓰셨네요 네 7년을 쓰셨으니까 거의 뭐 지금 2012년도에 나와서 9년만에 지금 듀엣3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세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1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대단한 디자인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서 모든 스펙이 다 좋아진 건 아니에요 약간 어떤 수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내려간 것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수치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나믹 레인지 부분이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피지컬 자체를 약간 줄이고 데피니션 자체를 좀 늘렸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 이제 약간 B시즌에 막 벌컵 해놓은 상태 이제 딱 대회 가기 전에 살 쫙 빼면서 빽 몸 잡은 수분 날리고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듀엣2가 B시즌이었다면 듀엣3는 이갈고 나온 시즌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 디자인도 보면 듀엣1 보면 진짜 클래식카 같고요 네 맞아요 듀엣2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휘발유차 같다면 3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맞아요 약간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죠 싹 슬림해지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 정체성이 되는 차로 치자면 그릴이나 이런 부위는 확 키우고 그래서 딱 보면은 지금 버튼 이만해지고 얇아지고 맞아요 되게 막 곡선이랑 이런 뭐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딱 진짜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클래식카 올드카 그냥 휘발유차 전기차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에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진짜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저희 실제로 딱 보고 아까 까면서 우와 막 이런 거 있죠 신제품 예쁜 폰 나왔을 때 그 언박싱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거를 개봉을 해봤는데 가격은 역시나 아직까지도 요런 컨셉의 인터페이스 치고는 굉장히 고마운 가격이죠 할인가 85만 9천원 지금 버즈비스 사이트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1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서 충분히 이런 하이파이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포지 오디오 인터페이스 듀엣3 버즈비스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가격 85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5개월 하면은 월에 17만원씩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보겠습니다 아포지 올 뉴 듀엣3 완전히 새로운 포터블 오디오 인터페이스 나와 있고요 전설적인 음질 휴대성과 하드베어 DSP가 하나로 결합된 듀엣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이제 2007년 출시된 아포지 듀엣은 홈스튜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듀엣3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온보드 하드웨어 DSP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제로 레이턴시는 그냥 들어가는 소스를 그대로 듣는 제로 레이턴시는 DSP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를 걸어서 이펙터 뭐 컴프를 먹인 소리 리버브를 먹인 소리 이런 것들을 제로 레이턴시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적인 온보드 하드웨어 DSP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고퀄리티로 상황에 맞게 모니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포지가 성능에 비해서 이 DSP가 좀 뒤늦게 따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스릴 내면서 이제 들어가게 됐네요 네 DSP가 온보드 하드웨어 DSP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잭 여기 딱 보이시죠 지금 보면 원래는 인아웃 두 개씩이었는데 인풋 두 개가 멀티 인풋이었어요 그 멀티 인풋을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갔냐? XLR 두 개 그리고 O 두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스테레오 장비도 쓸 수 있고 마이크도 쓸 수 있고 하지만 그러려면 어쨌든 뺐다 꽂아야 하는 우리가 늘 얘기했었던 2채널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던 악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풋을 분할을 시킴으로써 이제 마이크 따로 두 개 꼽고 거기다가 우리 외장 이펙터 같은 것들 O로 보내서 스테레오로 장착을 해놓고 포 인풋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생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뭔가 구성인 것 같은 느낌인데 훨씬 더 되게 넉넉하게 세팅해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DA, AD 컨버터 이런 얘기들 나와 있는데 이 컨버터에서 기술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듀엣3를 가져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포지의 전설적인 AD, DA 컨버터 이게 사실 아포지가 유명한 게 컨버터 좋은 걸로 유명하고 그 컨버터에서 돈 가격대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비빌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같은 가격대가 높아지면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수치를 보여주는 브랜드들은 있습니다만 같은 가격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봤을 때 아포지를 넘어가는 컨버터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굴지의 세계에 유명한 브랜드들도 그래요 물론 아포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따가 외감도 비교를 할 건데 스펙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월드클래스의 프리앰프다 이거 이제 뭐 컨트롤 패널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또 T2 때랑 다르게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그인과 온보드 DSP 나와 있는데 얘는 별매예요 얘가 이제 채널 스트립에서 그 FX 버튼을 눌러갖고 직접 컨트롤 패널에서 만지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얘를 켜서 볼 수는 있으나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아포지 플러그인 지금 50% 할인 US3 구매 시 50% 할인 그러니까 이제 이 아폴로가 쏘아 올린 이 DSP 시장 때문에 이게 모든 회사들이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네들 자체 플러그인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컨트롤 패널이에요 아포지 컨트롤 2 소프트웨어 그 기존 거보다 조금 더 화려해지고 큼직해진 그렇습니다 시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유료라 저희는 이번에는 리뷰를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네 자 아래쪽에 여러 가지 디자인들 보실 수가 있고요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슬림한 디자인 나와 있습니다 알루미늄 바디에 디지털 컨트롤러 노브 이게 이제 그 원래 헤드폰 출력이 저거였어요 4분의 1 4분의 1인지 그게 5호 잭이었는데 그걸 이제 3호 잭으로 줄이면서 헤드폰 그 단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께가 들어가야 했던 것들을 이 출력 그 단자 자체를 줄임으로써 슬림한 바디를 만들어 낼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바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듀엣 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 이게 도크에요 도크 말 그대로 듀엣 도크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약간 그 애플에서 주변 장비로 장사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갖고 네 약간 반가우면서도 살짝 빈정상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이 별매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그 왜 하드디스크 밖에 외장에 끼우는 그거 있잖아요 그 도크 같은 딱 그런 느낌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네 여기서 그 잭을 주렁주렁 우리 문어발 달지 않고 여기서 딱딱딱딱 끼워서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아니 듀엣2 때도 있었거든요 아 도크가 있었군요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좀 더 뭔가 좀 세련되고 이쁘긴 하네요 네 좀 더 대단해진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22만원이라는 거 약간 빈정상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밑에 피처스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쭉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요 자 PC와 맥에서 전부 다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케이스가 제공이 돼요 이건 좋아요 네 케이스 갖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듀엣2를 구매했을 때는 이런 걸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별매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도크만 별매고 요런 식으로 케이스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어발이랑 같이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외관 보고 올게요 네 자 아퍼집니다 일단 이 본체부터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본체 이렇게 보면은 이 확 낮아진 거 보이시죠 거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5호 잭이고 여기 3호 잭인데 이 5호가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까지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얘는 커졌잖아요 이 밑에 공간도 생겼고 이 옆에 약간 이렇게 요런 구획까지 생김으로써 패킹까지 생김으로써 얘랑 높이 자체는 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줄고 얘는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누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오 많이 다른데 많이 달라요 똑딱 철컥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것도 되게 편했거든요 전 이거 오래 썼으니까 오 돌리는 느낌으로 돌릴 때 네 소리 담기네요 ASM만 잠깐 네 눌두르륵 약간 이런 느낌 네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위쪽에 여기 길이도 조금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 포인트죠 그죠 원래는 이게 합쳐 가지고 이렇게 멀티 인프 두 개에다가 아웃풋 두 개였는데 이제 인프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엑셀에다가 오 두 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다 꽂아둘 수 있어요 뭔 차이냐 하겠지만 애초에 포인트로 한꺼번에 정리정돈 할 수 있다는게 굉장히 편하고요 이거는 매번 라인이라든가 엑셀을 할 때 뺐다 꽂았다 했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마이크 그죠 애초에 그냥 이펙터 하나에다가 마이크까지 다 세팅을 해 놓고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구경 차이가 많이 나죠 얘도 그렇고요 소켓 자체가 되게 훨씬 작아요 요렇게 외관 살펴봤고 밑에도 한번 볼까요 비슷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요새꺼 같죠 요새꺼 좋아요 전기차 자 이렇게 외관을 보고 왔는데 2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이게 2도 정말 나무랄데없이 깔끔하고 예쁘다 싶었지만 3는 진짜 아 요즘꺼다 야 이거 새로 나온거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께가 얇아지고 그 노브가 커지는게 뭔가 모던한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제 요 듀엣을 스펙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수치 비교를 네 간단하게 뭐 저희가 뭐 투하고만 비교를 해도 좋겠지만 심포니 데스크탑 요게 이제 100만원대 후반 가격이 두 배 이상이죠 네 그리고 엘러먼트 88 요것도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 요것들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듀엣3가 얼마나 밝은의 성능을 보여주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THD 플러스 N 요게 뭐냐면 이제 총 고조파 총 고조파 디스토션 왜곡과 노이즈를 산출해낸 수치인데 요건 낮을수록 좋거든요 얘는 사실 심포니 데스크탑이 마이너스 114db에 엘러먼트 88 이 마이너스 110db 듀엣2가 마이너스 106인데 비해서 듀엣3는 마이너스 103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못 미쳐요 근데 못 미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초고조파 총 고조파 노이즈를 막 그 이걸 선택하는데 엄청난 기준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맥스 인풋 레벨 같은 경우에도 듀엣3가 조금 작습니다 나머지가 전부다 20db인데 듀엣3는 18db 로 요거보다 조금 작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크업을 하는 대신에 약간 몸을 슬림하게 줄이고 데피니션을 올렸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건 다이나믹 레인지죠 제일 저희가 많이 보는 다이나믹 레인지 디지털2 아날로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머지 듀엣2와 엘러먼트 88 보다 높습니다 123 123인데 듀엣3에서 124로 올랐고요 가격이 두 배 이상 높아지는 심포니 데스크탑에 가야 129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네 어쨌든 듀엣2보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ad 다이나믹 레인지도 듀엣2보다 ad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듀엣2가 114인데 듀엣3는 엘러먼트 88과 동급인 119입니다 심포니 데스크탑과도 123 밖에 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듀엣3가 얼마나 많이 ad에서 이렇게 스펙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 헤드폰 다이나믹 레인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헤드폰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엘러먼트 88 보다 듀엣 시리즈가 더 높습니다 123 12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총 구조파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ad에서만 조금 차이가 많이 났고 다 나 뭐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듀엣3가 얼마나 일을 갈고 스펙 업그레이드를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듀엣3가 이런 수치에서도 증명해 주지만 제가 실제로 듀엣2를 굉장히 오래 썼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맥북이랑 조합을 해서 그 세팅으로 가장 오래 쓰다가 이제 제가 맥프로로 가면서 네 안탈로프로 이제 우리가 그렇죠 같이 갔죠 같이 갔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듀엣 시리즈 그러니까 이번에 또 3가 나왔잖아요 듀엣 시리즈들을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 형도 베이비 페이스를 써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노트북이랑 내가 노트북이 고사용 노트북을 쓰고 그냥 집에 설치해서 두고 모니터로 연결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튜디오 안에 작업 세팅으로도 편하지만 내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노트북과 뒤에만 챙겨서 가게 되면 거기서 그냥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뭐 한번 쓸데없는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제가 강동구 있을 때 너무 심심해 가지고 그날 뭐 일이 없었어요 그냥 카페에 듀엣이랑 같이 들고 나갔어요 아 괜히 한번 해 봤구나 어 들고 나가서 그냥 그 그 뭐냐 뭐 뭐라 그러죠 야외 테이블 테라스 같은 데서 테라스 거기 앉아서 탁탁 올려놓고 기타 꺼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괜히 녹음해 보고 해 봤는데 그 석양 지는 것도 보고 기분 좋죠 커피 그런 의미지 그러면서 작업해 보니까 헤드폰만 딱 들고 나가서 좋지 좋지 좋더라고요 여행 갈 때 그런 셋업 좋죠 그래서 그런 휴대성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것들으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죠 휴대성이 좋은 애들 중에서는 음질이 최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정리 너무 잘했다 사실 휴대성이 좋은 애들은 더 있죠 더 가볍고 더 작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음질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휴대성을 찾아가는 건데 듀엣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좋은 애들 중에는 음질이 최강이라고 해봐야 되겠죠 사실 베이비 페이스 작지만 갖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두께감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이 꽤 무겁기 때문에 아폴로도 사실은 뭐 비슷한 크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듀엣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작은 그리고 가벼운 그런 휴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 놀러가서 작업할 때 뭔가 약간 놀러 왔는데 전혀 놀러 가지 않은 것 같은 너무 좋은 음질 때문에 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다시 노예가 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아 베이비 페이스는 버스파워가 아닌가요? 베이비 페이스는 버스파우죠 오 그래도 문단은 괜찮네요 왜냐면은 아폴로 같은 경우는 버스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쨌든 휴대성과 음질 그러니까 휴대성 대비 음질로는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기본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맨날 하던 게 듀엣2에다가 213 물려갖고 한 거였잖아요 그럼 듀엣3에다가 213 물려갖고 우리 바로 알지 바로 알지 진짜 다이렉트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루 이틀 해먹어?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현을 통해서 듀엣3 실제로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